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부분은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특히 정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누구냐는 점입니다. 김 씨는 검찰 수사를 전후해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번복하고 오락가락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지 백연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그동안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 나온다는 그분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. 녹취록 가운데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이 그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. 김 씨는 이와 관련 그분을 언급한 적이 없고 천화동인 1호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. 검찰 조사를 전후해 새로운 설명도 추가됐습니다. 이 해명은 그동안 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윗선 또는 뒷배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. 검찰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의 윗선이 있었는지 실체 규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. 이 발언은 바로 논란이 됐고 김 씨 측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. 김 씨는 그분 얘기를 한 사실조차 없다며 갈등 조정 발언은 질문을 잘못 알아들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TV조선 백연상입니다. 김 씨는 이주주ój위원입니다. 도움 Patienten Being吧 pic